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일의 유연입니다. 오늘 제목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요우드의 12가지 효과. 12가지 효과죠. 이거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꿀팁인데.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12가지를 어떻게 정리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12가지를 정리는 제가 했죠. 그런데 이거는 요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과 임상효과와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때 쉽게 기억하시고 안 잊어버리고 하셔서 1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거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3가지 14가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12가지를 압축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요우드는 워낙 알려지지 않고 연구가 안 되고 오해가 많은 거래서 저희 닥터진호 병원 탈출에서 듣는 요우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임상 경험이 있는 요우드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정보가 없어요. 외국어를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그걸 찾기도 힘들고 여기는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디 이렇게 보고 제가 쓴 게 아니라 다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좀 있는 거다. 경험이 있는 정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내려볼까요? 첫 번째 1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용된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데 요우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갑상선이 여러 가지 장기, 모든 장기, 심장, 뇌 등 여러 가지 장기를 건강하게 대사하는데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우드 결핍이 있으면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룩하게 되죠. 저기 로키 산맥이나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무슨 산맥들, 거기가 안데스인가? 안데스 산맥이요? 하여튼 그런 산맥 폭대기 올라가면 목이 불룩한 물이 되게 많아요. 중국 북서 쪽도 그렇고 아이오다인 트레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요우드 결핍을 확인하라 여행 다니는 책인데 그 책을 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불룩해요. 요우드 결핍. 그분들은 진짜 요우드만 들이면 정말 몸이 많이 좋아질 텐데 산 위에서는 요우드 섭취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요우드 좀 가져가서 좀 드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세포 자연 사멸 유도, 암세포로 발전을 막음, 백혈병 등 예방. 2번 세포 자연 사멸 유도가 암합합토시스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죽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요우드는 고용량으로 쓰면 세포들이 제 나이에 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암세포 발전을 막아서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요우드는 항산화, 항염증, 세포 자멸 효과를 가지며 암세포가 분열하는 걸 막고 암 예방, 항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199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 연구에 델타 아이오드 락톤이라고 하는 요우드가 변환된 항암 물질이 그 연구에 나오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만드는 원리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였는데 거기에 델타 아이오드 락톤이 나와요. 그래서 후쿠시나 체리노빌 같은 데서 너무나 방사한 요우드가 많이 나온다. 그건 요우드가 아니고 나쁜 요우드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나 체리노빌 같은 데서 너무나 방사한 요우드가 많이 나온다. 그건 요우드가 아니고 나쁜 요우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갑상선암이랑 백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혈병 걸렸던 분들은 요우드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갑상선암 한쪽 걸렸었다? 요우드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먹으면 안 되는, 되는, 헷갈리는데 그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우드를 먹어야 오히려 오히려 암세포로 발전하는 걸 막아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화학물질 디톡스. 중금속 할로겐족 독소를 디톡스 시켜준다? 네, 중금속이 이제 많죠. 중금속은 우리 몸에서 염증이나 뇌기능, 혈관지능, 혈관지능이래. 혈관 질환, 혈관 질환도 악화시키고 뭐 암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 신경계를 교란시키죠. 그래서 막 발작 같은 거 오거든요. 미나마따병, 이따이따이병 이런 거. 근데 그 중금속을 배출시켜요. 요우드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요우드만 먹어도 배출이 돼요. 옛날에 모르니까 이제 비타민C, 알파리포산, 주사, 킬레이션 이런 거 주사도 맞았는데 뭐 주사까지 맞으면 좋지만 요우드가 그런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나쁜 수영장 물에 있는 할로겐족 독소들 수영장 그 냄새가 그렇죠. 염소, 나쁜 염소, 그다음에 나쁜 치약에 있는 불소 그다음에 뭐 브롬 같은 거 각종 플라스틱 같은 데 있는 것들 이거가 몸에 쌓인 분들은 딱 먹으면 졸렸거든요. 아 명혈현상이 제일 많은 거. 졸려온 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되게 일반적인 거.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난소나 자궁이 혹 있거나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먹으면 졸음을 아주 심하게 뭔가 더 몸에 안 좋은 무언가가 있을수록 더 심하게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졸려서 못 먹는 분도 봤죠. 그럼요. 그럼 서재에 먹이고 그럴 때는 조금씩 드시면 되는 거죠. 네. 서재에 올려야죠. 갑상선은 브롬불소 등의 할로겐족 독소에 중독되며 이는 하시모토 병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하시모토 병의 원인이 저런 독소예요. 근데 독소 치료를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쵸. 독소 치료를 해야지 자간면역이 주는 거니까 계속 지켜보고 혈액 검사하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지켜보는 건데. 요오드가 몸에 충분할 때는 할로겐족 독성 물질의 자리를 차지하며 독성 물질이 몸에서 배출되는 걸 돕는다. 이게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요. 검사하면 빠져나가게 보이니까 하시모토 병이 있는 분들, 피곤한 분들, 머리가 맑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왠지 내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이제 요오드 디톡스를 추천드리고 추천드립니다. 4번. 4번 소독제로의 사용. 네. 소독제로 사용하는 거는 모든 종류의 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받은 유일한 영양소는 요오드밖에 없어요. 피부 도포 시 90초 안에 90%의 균을 살균시킨다. 아니 그럼 원장님 그 피부를 살균시키면은 그 뭐야 크림이랑 발라서 쓰면 좋다고 하셨던 거 맞죠? 그러니까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뭐 시민전쟁 뭐 이럴 때 보면 본인들이 항생제가 없을 때 여기다 요오드 통을 차고 다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출하고 나서 우리 그 세수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 발라도 여드름이나 이런 균들에다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빨간 여드름 이런 데 좋겠네요. 그렇죠. 두피에도 바르면 그러니까 머리 감고 바르면 두피에 있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각종 균들 감염도 좋아지는 거죠. 두피 지루성 피부염 저도 가끔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스테플로포커스 같은 박테리아는 바르면은 12초만 거의 90%가 없어져요. 되게 좋다. 그래서 유명한 게 제 이름을 닮은 지노베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네네. 그것도 일종의 요오드 일종인데 그건 포비돈 요오드라서 약간 형태가 틀린데 그러니까 뭐 조금 비율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요오드는 이제 루골 솔루션 얘기하는 거고 루골이 더 효과는 좋아요. 근데 포비돈이 좀 바르고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포비돈 요오드죠.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지노베타진이라고 누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5번 5번 알러지 반응 자가 면역 질환 호전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의 원인이 과다한 요오드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요오드 결핍이라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 반대가 되죠? 반대한 건 많아요. 천동설, 지동설부터 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서부터 해서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요오드를 빵 부풀리는데 쓰지 않은 후부터 1970년대 그때 요오드 대신 브롬을 쓰고 나서부터 계속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사실은 이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요오드를 복용하고 다른 유트리션을 어느 정도 첨부에 들여서 밸런스를 맞추고 하면은 자가 면역 항체 수치가 줄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주는 엄청난 많은 임상이 있는데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요오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반대되는 증거가 엄청 많으니까. 아이러니한 게 저걸 논을 내기가 힘들어요. 왜요? 다시 바꿔야 돼서? 아니 논을 내려면 IRB라를 통과를 해야 돼요. 논을 내면 된다는 거. 근데 아직 요오드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안전한 기준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통과가 안 되니까 요오드에 논문이 없어요. 케이스는 엄청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제가 강남세브란스에서 같이 논문을 그때 준비하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 이랬다 이거 쓰다가 진짜 몇 년 가겠다 해가지고 하다 말았어요. 그럼 논문에도 지금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명한 의사 외국의 의사 두 명의 의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난상토론을 벌인 게 있어요. 있는데 실제 이제 임상에 대한 걸 갖다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죠. 임상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신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절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 수치를 요오드를 먹고 떨어지는 걸 제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알러지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가 면역질환과 알러지가 좀 대사가 비슷해요. 약간 친척 비슷한 게 있어요. 친척 비슷한 것처럼 좀 비슷해요. 6번 6번 면역 반응이 필수적 백혈구가 감염에 대항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죠. 네. 요오드는 면역을 올리죠. 당연히 아까 균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면역도 올리겠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좋아지거든요. 네. 온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균이 들어오면 막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균을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오드 결핍이 있으면 저체온이 있으니까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고 감염이 잘 되죠. 네네네. 정상적인 체온과 그 외에도 면역 반응을 올려주는 게 있고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초유의 요오드 성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뭐냐면 몸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면역 성분을 요오드가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부가 요오드 소비량이 제일 커요. 요구량이. 몸에. 아 요구량이. 수유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드시면 좋다. 네. 네. 자 7번. 네. 지방 조직의 이중결합 구조를 보호하여 뇌와 막막 유방의 세포막을 보호한다. 그래서 지방 우리 몸의 지방이 뇌 눈 유방 그 다음에 세포막. 많죠 지방. 그렇죠. 그런데 눈 좋아지려면 지용성 비타민 많이 먹어야 되고 뇌 좋아지려면 좋은 지방 많이 먹어야 되고 유방 좋아지려면 좋은 지방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지방들이 원래 산폐가 잘 되는데 산폐되지 않게 지방을 신선하게 슈퍼 지방으로 만들어주는 게 요오드의 역할이에요. 아 좋은 지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오드가 산화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까 그 소독도 하고 그런 애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용이. 요오드를 특히 이제 그 요오드가 지방이랑 결합이 돼서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방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유방통이 심하고 이런 분들이 요오드 먹으면 유방통이 확 줄잖아요. 아 그렇죠. 생리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력 떨어지는 사람도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근데 유방통에 요오드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유방통에 요오드가 효과가 좋다는 걸 모르지 잘. 그래서 다 진통제 드시고 그렇죠. 진통제를 먹고 항우울제 드시고 그런 게 되게 많죠. 많이 알려야 됩니다. 자 8번 8번 태아, 수유아는 신생아의 발달과 면역에 중요하다. 태방과 초유의 요오드가 다량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오드는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식, 생식 발달이 중요하고 신경 시스템 발달에 영향을 주죠. 결핍이 있을 때는 악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뇌발달이 안 돼서 낮은 지능과 성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요오드가 아주 저하된 산모와 그런 지역에서 아주 저하된 산모와 또 요오드가 충분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산모에서 아이들 지능은 10에서 15 IQ 성장도 한 10cm 5살 기준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부족하면 그 아이가 발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전에 철분이랑 엽산만 드실 게 아니에요. 요오드도 드셔야 돼. 왜냐하면 해독도 돼야지. 그다음에 요오드가 충분해야지 아니 애 IQ가 10이 떨어져가지고 학원비가 매달 한 60만원 더 들어가 봐. 차라리 진짜 한 달 비용으로 요오드 결핍 다 보충할 수 있겠다. 어 그럼요. 그쵸. 문제는 진행이 떨어지는지 그런 걸 이제 체크가 안 되시겠지만 그럼 미리 투자하는 거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쵸. 큰 힘든 것도 아니고 한 달 학원비면 아이고 학원비도 안 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아직도 요오드가 결핍 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막 이번에 막 대치동 막 여쭤 요런 때 부모님들이 아이 머리 좋아지라고 한약을 몇백 화자리를 먹이신다고 들었는데 요오드 드시면 그러니까 오메가3 좋은 지방 요오드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런 것도 비타민 B고닌이 더 중요하죠. 자 9번 9번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킨다. 당뇨, 비만, 고혈압, 통증, 암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킨다는 거가 실험을 해보니까 당뇨와 비만인 사람들은 요오드 결핍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요문에 그러니까 요오드는 인슐린 민감성도 계산시켜준다. 혈당 수출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지. 저탄고지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체온도 올리니까 대사 떨어진 것도 도움이 되고 독소 있는 걸 빼주니까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하죠. 자 10번 10번 피부에 향산화 효과가 있음 잔주름 개선, 항노화 효과 어머 잔주름 개선 이거 그래서 요오드를 피부에 맨날 바르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로션을 섞어가지고 크림을 섞어서 발랐었는데 제가 지금 30몇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하더니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눈에 잔주름 하나 없냐 그러니까 그러시네요? 없어요 잔주름이. 어머 신기하다 원장님. 이게 왜냐하면 환자들이 반품한 영양제 같은 거 다 제가 먹고 네. 뭐 소개 안 맞아 그러면 제가 다 먹었거든요 대신 아 원장님 그거 만드세요? 저거 영양제가 갈수록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드시는 게 아니 저 다 반품하면 된 거 새로 또 나온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임상하는 거 이런 거지 제가 제 몸을 살생선인해서 다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오드 생길 틈이 없으신가 봐 요오드님께서 먹었더니 잔주름이 안 생겼는데 눈가에 하나도 원장님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없으시네 웃지 않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이말도 아 그래서 동안이라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럼 어떡해 저 얼굴 주름 생겼네 그래서 요오드는 그 다음에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아 그럼 상처에 우리 그 빨간 소독량 말고 요오드 발라 그것도 하긴 요오드죠 똑같이 요오드인데 하나는 빨간 요오드고 하나는 투명 요오드고 투명이를 발라도 좋은 건가요? 투명 요오드는 퓨어다인이고 그 다음에 퓨어다인이 좋죠 그거는 이제 거기 약간 에센셜 오일도 있으니까 아 그럼 그거 발라요 피부의 재생 능력을 높인다 그 다음에 여드름도 호르몬 조절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으면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여드름 나는 걸 좀 완화시켜주고 요오드 자체가 여드름균도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여드름에 도움이 돼요 먹고 바르고 하면 근데 이제 저는 뭐 바르는 걸 원래 어디도 얼굴에 바디론 천도 잘 안 바르기 때문에 그냥 요오드 바르지는 않죠 먹기만 하죠 드시기만 잘 드시죠 11번 체내 산도를 알칼리화 시킨다 현대 사람들 몸이 거의 산성이라고 보면 돼요 검사해보면 소변의 pH를 딱 재보면 한 7.5 정도 나오면 좋은데 7.0, 7.5 그게 왜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다 스트레스와 가공식품이지 거기에 살잖아 우리가 스트레스와 가공식품 한 가운데 살지 그러니까 몸이 산성이 되면 염증, 감염, 통증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생리통도 사실 몸이 산성이면 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증감염 그 다음에 암 이런 것도 사실은 몸이 산성이 되면 암이 있는 분들은 몸이 산성이 많아요 알칼리화 하는 거를 야채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오드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몸이 가뿐해지는 거죠 12번 인지능력 저하, 사고의 둔화, IQ 전화를 개선시킨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오 좋네요 그러니까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요오드 결핍에 노출된 아이들의 IQ는 낮은 편에 속했으며 요오드를 보충받자 IQ 점수가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임신하기 전에 요오드를 안 먹은 산모와 요오드를 먹은 산모의 출산 후에 아이들의 IQ가 10에서 15 차이 왔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요오드를 적게 먹었어 이미 중국에서 요오드를 적게 먹고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후천적으로 요오드를 먹으니까 IQ가 얼마나 올라갈까를 했거든요 얼마 올라갈게요 얼마나? 많이? 한 9 정도 올라갔어요 9요? 어 왜 그 밖에 안 올라갔어? 아니 9 정도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요 아 아니 IQ가 9가 올라간 아긴 그렇구나 요오드에 결핍 있는 사람이 요오드를 먹으면 IQ가 그 정도 올라가 뭐 한 7에서 9? 많으면 9까지 올라간다고 돼서 후천적으로 먹으면 아 후천적으로? 어떤 IQ는 원래 뭔가 타고난 그런 타고나는 게 큰가요? 보통 타고나는 게 있는데 영양소를 먹어서 IQ를 올릴 수 있는 게 요오드 결핍 있는 사람들은 요오드를 먹으면 IQ가 올라간다니까요 아 희한하네요 원래는 막 학습적으로 막 하려고 하시잖아요 거의 그리고 이거는 뭐 IQ 측정은 아예 봤지만 환자분 중에 그런 분 계시지 머리가 뿌옇고 안개에 깬 증상이 심했는데 요오드 드시고 물론 다른 것도 해독도 하고 꾸준하셨지만 본인 말씀으로는 IQ가 한 5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아 뭐 50 정도 느껴지면 체감이 돼야 아 그러면 뭐 도대체 시작이 100에서 150인지 80에서 130인지 그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가지의 요오드의 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딱 좋은데요 정리가 되는 것 같으시죠? 네 효능이 딱 눈에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니까 잘 알아두시고 요오드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시면 아마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할 때 이제 요오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하시모토 갑상산염 얘기가 나왔는데 자감량을 호전시킨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직강 19 하시모토 편이 있어요 아 네 직강 19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사실 환경 에스트로겐 독성을 완화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요오드가 효과가 뭐 유방자국 난소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거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다룰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사랑이란 말로는 너무 모자란 내 마음 이젠 말할게 inertia thrings 나온 알 알 öyle asto 올 Pe ji